안녕하세요. 오늘은 벤츠 C클래스 모델이 입고됐습니다. 전면 범퍼에 사고가 있으셨나봐요. 그래가지고 라이트 교체 의뢰가 들어왔는데 이런건 새걸로 교체를 하게 되면 너무 비싸죠. 그래가지고 중고 제품으로 간단하게 교체를 해드렸습니다. 일단 사고 부위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탈착을 하고 라이트 교체가 완료됐습니다. 중고 제품이지만 깔끔하죠. 이렇게 모든 기능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요. 아직도 휀다에는 조금 파손의 흔적이 있는데 이런거는 이제 다른 공업사에서 진행을 하시기로 하셨어요. 네 말끔하죠. 전면 범퍼는 보통 내가 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이제 새 제품을 교체를 하면 굉장히 비싸겠죠. 물론 남이 와서 이렇게 사고를 낸거면 전부 새걸로 교체를 하면 되지만 이렇게 내가 부담을 해야 된다 하실때는 이렇게 가성비 좋게 작업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끝! 끝! 끝!